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매우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건은 97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씨 왕조의 로얄 패밀리 이한용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북한으로 기아한 공작원이 최근에 얼굴에 성령까지 하고 청주간첩단 사건을 청취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평양 24시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청주간첩단 사건 제주간첩단 사건 언 나라가 지금 간첩으로 지금 부부부를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도표를 보시게 되면 북한의 문화교류국 과거에는 225국 그 전에는 대외연락부로 되셨습니다. 이한용을 사살하러 올 때에는 대외연락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자 그때 이한용을 암살하러 온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니순호 또 한 사람은 김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언론에서는 최순호로 밝혀져 있었는데 평양 24시가 최종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그의 본명은 니순호가 맞습니다. 자 이 니순호가 이 니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령까지 하고 청주간첩단 충북동지예 그리고 민노총 침투망 총괄 그리고 목사들 지하망 그 밑에 보건유료 금성노조 제주 이런 종북집단 이런 것들을 총괄 지휘하는 간첩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거의 국장급이 올라간 거죠. 이한용을 쏠 때에는 일개 전투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움직이는 간첩이었다면 지금은 2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간첩단을 총괄지자는 거의 간부로 지금 된 겁니다. 이 니순호가 이한용을 쏘고 갔다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 지금 한국에 넘어온 대연락부 출신들의 공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한용 사건 바로 직후에 부부 간첩단으로 대한민국에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정남 강연정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독극물을 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정남 씨가 살아남았는데 최정남 씨에 의해서 이한용을 쏘고 들어간 간첩단의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한용을 사살할 때 cctv에 잡힌 게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왔기 때문에 이 얼굴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그가 니순호임을 국정원과 또 과거의 공작원을 했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최정확인됐습니다. 당시 강연정 독극물을 씹고 죽은 강연정은 현재 없고 망명을 결심한 최정남 씨가 모든 간첩단의 사건을 국정원이 알렸는데 그때 이제 니순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국정원 내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보 쪽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죠. 그런데 국정원이 청주 간첩단 주동자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또 중국 선량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문화 교류국 공작원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쭉 감시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뜻밖에도 27년 전에 이한용을 쏘고 갔던 니순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성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정원에 찍혔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마 부분을 성형으로 하고 얼굴을 좀 갈아엎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 선이나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를 알아본 결과 니순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을 평양 24시가 북한에서 망명한 공작원 출신들 이런 분들과 또 국정원 취재 결과 이한용을 사살한 그 간첩임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느낀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서울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간 그 살인자가 이제는 간첩단을 지휘하는 총괄 간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자란 인간들은 그 살인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운모를 꾸몄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좌파 종북 간첩 이 무리들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평양 24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께 특정으로 보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간첩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형편없게 낮아지고 간첩질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라의 안보와 국가의 안녕이 백두간첩에 놓여있는 이 현실을 저희가 조팍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싹 버리고 김종원 정권이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카 통일의 야망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랄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24시를 함께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멤버십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